와우, 아시구 나온다. 많이 사지마. 고동이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어머, 여기도 가지는 거. 우리 오빠 짤까? 응. 주인공이. 주인공이. 고동이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어머, 여기도 가지는 거. 주인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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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 얼마씩 해요? 일어난 일. 먹방.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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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렇게 큰데? 작은걸로 없어? 작은걸로? 이건 큰데? 이끌이? 아니요, 큰걸로 이건 빼야 돼 어디있지? 어디있지? 여기 사람아저기 보고 어떻게든이들이 사니까 천여들 같지? 갓자락 싸지해요, 그러면? 불편하고 갓자락이 싸지요? 네 아니, 나도 오야겠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니, 괜찮으면 포장으로 해,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세요 딱딱, 괜찮은데? 또 여기 있잖아 물어봤나 봤는데, 미리 미리, 미리 해먹고 가야되고 여기다 먹으면 되죠 여기다 먹으면 되죠 아, 그래? 먹고 왔어요? 네, 네, 먹고 왔어요 먹고 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앉아있으면 돼요? 안에서 가져가야 돼요? 가져가? 가져가야죠? 네 한 마리 얼마에요? 한 마리 얼마에요? 만 원이요, 한 마리에요 송이도 샀어요? 오늘 저희들이 재배하는 재배송이에요 재배송이에요 네 맛있다, 이거 수입은 샀어요 수입은 샀고 들어오지도 않아요, 아버님 수입은 샀고 들어오지도 않아요, 아버님 수입은 샀고 들어오지 않아요 네 되시나 하고? 컵해? 네 먹을래? 네 물이 세요 게 수입은 샀고 네 둘 네 둘 둘 셋 셋 넓 넓 시작하는 중 이 부분도 3,000원 이 부분도 이거 훅독이 아닌가? 훅독이에요 아버님 2,500원 인데요 닭갈때는 개발라기 개발라기와 깨가 들어가고요 안에는 12가지 맛있는게 들어가요 두가지를 못 깔게도 돼 알수않은 아니고 감사합니다 하나 주세요 드실거죠? 네 뜨거우니까 지금 드시지 마시고 구입 quase 치즈 한번 납불 ethel 갈비 만들기 한입 까베기도 3개 고기만두는 10개씩 남아요 네 그렇게 주세요 고기만둔 매운거 안먹어서 고기만둔 꽈배기 3개 꽈배기 3개 꽈배기 3개 고기로 들어와서 고기만둔 초코 고기만두는 양파 쉽게 썰기 제작용 고기만둔 고기만둔 소금 고기 고기만둔 면 고기만둔 고기만둔 고기 고춧가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점프에서나 해가지고 못 가봤는 운동이예요 아니는데요 약이라마나 그거는 만나기 힘들죠 돈이 있어서 사기가 쉽게 산돌아도 다위에서 튄거예요 그리고 사물을 찾았고 지금 저의 잔비도 다위에서 튄거예요 엄마도 하셔서 상당기 이런 속담, 관절심증 중이에요 네, 여기 보니깐요 여기 보세요 엊그저께 비올때 놀 수 있게 비와도 못 놀아요 내리면 비오죠? 맑을 따라가고 내도 못 틀려야죠 비오나 무리오나 생선 일자리 있고 산에 가고 남은 비오면 노는 말이죠? 이거는 단지가 좀 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따다 이게 원래 이건 뭐예요? 이게 술 담근거예요 아, 이렇게? 술 담근하면 양자 먹고 이거 먹는다랬죠? 아 잡다 보시는 분 아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Întek